열게 눌러서 2회 올해 1회 시험 봤던 겁니다. 패스워드는 책에 나와있으니까요. 3곡만 좀 입력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게요. A의 첫번째부터 H의 첫번째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 굴림체 크기는 20 행의 높이는 27 그 다음에 A의 세번째, 네번째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병합하셔도 돼요. 하나 병합하고 또 병합하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기 눌러서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해가지고 병합하고 누르면 각각 병합합니다. 얘네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병합하시는 건 아니고 다시 보시면 여기 블럭 잡고 얘 블럭 잡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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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군데 잖아요 다섯 군데 하나 둘 셋 다섯 군데 맞잖아요 그리고 병합하라 그러면 다섯 개가 따로따로 병합이 돼요 그 다음에 B4 부터 B4 부터 E의 네번째 까지 B의 네번째부터 E의 네번째 까지는 노랑 표준색 노랑 표준색으로 변환하라고 되어있는데 다른데 색깔을 넣는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의 열한번째 인사 인사라는 글자 반짝키 눌러서 변환해 주시면 되고 H 아홉번째 메모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승팀은 우승팀은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만 자동 해주시면 돼요 숨기기 보이기 이런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선 똑같이 아까처럼 그리고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둘러주고 그러면 2번에 관한거는 다 해결된거 같아 기본 3번 이건 뭡니까 F4번째 부터 총점 F16번째 까지에서 200 미만인 총점 200 미만인 세대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채우기를 그리고 C4번째부터 C4번째부터 16번째 까지 얘들은 평균을 추구하는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이렇게 꾸미래요 총점은 블럭 잡아서 조건부서식에 가서 새로운 뭐죠 셀 강조규칙인데 첫번째 까지 첫번째꺼는 이거잖아요 총점 총점에서 200 미만인 셀에 대해서 꾸미는거는 셀 강조규칙 뭐뭐보다 작음 얼마보다 작다? 200보다 작음 그리고 진한 진한 녹색 테스트가 있는 녹색채우기 이거를 하고 조건부서식에 가서 다시 다시 볼게요 조건부서식 셀 강조규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보다 작은거라 그랬잖아 미만이니까 뭐뭐보다 작음 그래서 200이라고 쓰고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채우기래 책에 써있어 확인 그 다음 C4번째부터 E16번째 까지는 상위하유규칙에 조건부서식에 가서 상위하유규칙이라고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에는 평균을 초과하는 것 여기 평균초과라고 써있네 오른쪽에 개를 선택하고 표준색 표준색 빨강 기억했네 표준색 빨강 아까는 빨강 텍스트가 있는 빨강 채우기 뭐 이런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빨강 항상 시험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으로 꾸미는거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총점은 총점대로 따로 잡아서 셀강조규칙이라는 걸 넣어주고 근데 그 셀강조규칙에서는 200보다 작은거에 대해서 꾸미라고 했으니까 자 문제는 이거에요 꾸며놓고 보니까 잘못한거 같아 그럼 서식을 지워야되잖아요 그때는 조건부서식에 가서 규칙관리에 가가지고 규칙을 다 지워 지금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동네 규칙이 걸리고 여기 걸리고 이 동네에 가있으면 규칙이 요동네 규칙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헷갈리니까 에따 모르겠다 규칙을 다 지워라 이거야 다 지워라 다 지워졌잖아요 그거 다시 하시면 돼요 총점은 셀강조규칙에 가서 200보다 작은건데 녹색 타량 했고 아까 녹색 이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3개는 상위하위규칙에 가서 평균초과라고 써있거든 문제제 초과 그래서 이번에는 빨강 빨강 이렇게 한거에요 계산작업 계산작업 실수를 해요 자 그러면 요 규칙을 한번 지우고 요것만 다시 해볼게요 제가 흥분했나봐요 평균초과에 가서 이때 사용도 지정으로 가요 가면 보세요 확인 눌러서 잠깐만 여기 가면 글꼴 색은 빨강이라 그랬죠 아까요 네 근데 채우기는 여기 채우기 있네요 여기 채우기 채우기 가서 뭐 표준색에 가면 표준 밑에 있는게 표준색이에요 연한 파랑인데 연한 파랑이 메세지가 떠요 안 떠요 요게 연한 파랑이에요 끝에서 네번째가 연한 파랑인데 얘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요 제가 일단 연한 파랑으로 먼저 놓고 올게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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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파랑이라는 거잖아요 잘 모르시면 빠져나왔다가 여기 가서 아 끝에 네번째구나 하고 이걸 기억하셨다가 가셔야 돼 아 요렇게 나오는 건가봐요 예 어 예쁘다 혼자 흥분해가지고 예 앞에 있는 글자를 못 봤어요 그러면 저는 5점이 날아간거죠 결과적으로 예 얘는 뭐죠 일본문제가 뭡니까 총점은 총점은 등급 등급 등급은 B에 세번째부터 B에 열번째까지 그 다음에 점수 C에 C에 세번째부터 C에 열번째까지 그 다음에 항목 뒤에 세번째부터 뒤에 열번째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아 가산비율이 또 있네 그려 음 가산비율표 밑에 가산비율표를 이용하여 을 계산하시오 자 총점은 점수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비율 더하기 추가점수 가산비율표는 등급을 갖고 매기는 건데요 등급이 여기 있네 A B C D 그럼 요거는 지금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비슷하게 일치 정확히 일치 상관없이 써요 그 다음에 H로 꼽하고 MID3 H로 꼽하고 미드라운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먼저 는 점수 곱하기 점수가 어디있죠 C의 세번째네 C의 세번째 곱하기 점수 점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비율 가산비율 밑에 있는거죠 그렇죠 가산비율이 지금 이쪽에 있는걸 갖고 따지는거니까 H로 꼽 괄호 열고 등급 B의 세번째 B의 세번째가 어디에서 B의 열세번째부터 B의 열세번째부터 E의 열네번째 E의 열네번째 그리고 얘네들은 달러가 콩콩 그리고 하나 둘 등급이 첫번째 줄이고 가산비율이 두번째죠 두번째 줄 그리고 1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근데 가장 좋은거는 A B C D 정확히 맞는걸 써야되니깐 0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추가점수가 어디있죠 항목의 세번째 항목의 세번째 숫자라는데 추가점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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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MID 뒤에 세번째에서 세번째에서 한개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요 얘를 요거다 집어넣으면 오 잠깐만 괄호가 뭐가 빠졌나 볼까요 아하 그러네 괄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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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서 괄호가 하나 더 들어가야되요 괄호가 가산비율이라는거 아예 1 더하기 가산비율이잖아요 그니까 여기 HLOOKUP의 괄호하고 1 더하기 가산비율이라는 괄호를 제가 아까 누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가 멍청해서 멍청하기에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잘못하면 괄호가 뒤에 붙어요 엉뚱하게 답이 붙습니다 큰일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괄호를 맞춰줘야돼요 자동차게로는 답이 맞겠네요 두 번째 문제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그 외에는 공백처리 아래 공백처리 아래 그러면 if 에라 그 다음에 추스 랭크 어깨 어깨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는 if 에라 출수 함수 써서 거기다 랭크 써가지고 랭크 써가지고 1등이라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2위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 저버리면 이 많은 나머지 나머지 선수들은 다 에라가 나니까 그때는 괄호 닫아서 뒤에 가서 좀만 뒤에 바로가 닿는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하고 공백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랭크 함수에 의해서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고 4 5 6등 나머지는 다 에라가 나니까 if 함수에 의해서 공백처리 되겠네 이제 랭크를 계산해 줘야죠 그럼 j에 j에 세번째가 j에 세번째부터 j에 열두번째까지 달러가 콩콩 들어가면 되겠네 예 그럼 이게 답인데 예 뭐 해볼까요 오 뭐를 잘못 썼을까 볼게요 before 에라 에라 이거죠 네 이거죠 네 여긴 제대로 써놓고 여기다가 예 잘못 썼네 그렇죠 네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샵 네임하고 떨어진거는 글자를 잘못 쓴거에요 함수명을 본래는 이거를 는 if 에라 괄호 열고 추수 괄호 열고 랭크 괄호 열어서 얘가 이 범위 내에서 F4번키 누르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쓰면은 에라가 안날텐데 그냥 수작업으로 쭉 쓰다보니까 트릭해서 하는 연습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건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연습을 하실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는 뭐죠 근무나 근무 근무 근무가 B에 18번째인가요 그래서 B에 27번째 근무나 출근 출근은 C 18번째부터 C의 27번째 출근이 80 이상 이면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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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18번째부터 뒤에 29 7번째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공내 근무 공내 근무 조건이 참 그러네요 어떻게 써야 이게 답이 맞을까 그 다음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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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씩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그래서 그래서 참일 경우에는 해외 근무가 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국내 근무가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을 쓰기가 조건을 쓰기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근무 점수나 출근 점수가 80 이상이 되면서 외국어는 무조건 90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요 지금 외국어는 무조건 9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and 근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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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이 80 이상 그리고 외국어는 90 이상 이거 아닙니까 근무 점수나 출근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외국어는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거를 이거를 이제 표현해 주는 거는 요거 요거 요거를 표현해 주는 거는 5화 근무가 80 이상 출근이 80 이상 출근이 80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걸 묶어서 보면은 근무가 B18 얘가 크거나 같다 80 80 80 이상 출근은 C18 크거나 같다 80 그리고 D18 90 이상 엔드하고 오를 묶어서 오를 묶어서 오를 묶어서 얘가 80 이상이고 얘는 무조건 필수 항목이니까 그건 엔드로 묶어야 되는 거고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되고 답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빼먹었네 또는 음 그러면은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이 근무 점수나 출근 점수는 둘 중에 아무거나 80 이상이면 되고 이면서 외국어 점수는 무조건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엔드로 묶어야 되고 얘는 오로 묶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and 오로 다 쓰라고 했으니까 주책이네요 왜 두 가지를 다 물어봤는지 몰라요 자 이건 뭡니까 사랑의 집에 지원한 홍보부 사원수가 몇 명이냐 부서명이 부서명이 홍보부죠 자 사랑의 집 사랑의 집 사랑의 집에 지원한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에서 홍보부 홍보부의 성원수를 계산하시오 이거죠 조건을 써야 되구요 d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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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sum 중에서 dcount dcount a dsum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래요 자 그럼 보세요 부서명의 부서명의 조건을 여기다 써야되요 부서명의 홍보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요렇게 잡을테고 사랑의 집에 갯수를 써는거죠 사랑의 갯수를 세는거죠 이것들의 갯수를 세는거죠 조건은 얘가 되는거고 여기 숫자가 없네 글자네 기호 잖아요 기호 그럼 DCountA를 써야되겠죠 DCount는 숫자 세는거고 Dsum은 합계 구해야 되는데 합계를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숫자가 없잖아 그럼 써볼까요? 논 D countA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전체블럭 잡고 콤마 사랑의 집에 갯수 콤마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 엔터 괄호 닫고 엔터 괄호 안 닫아도 닫아주니까 자 홍보부 한명 두명 두명이네요 그랬죠? 답이 나왔네요 올해 1회 2회 정기시험 2회 시험은 막 함수가 시랄맞게 나왔네요 5번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학과가 생물학과가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을 계산하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래 무슨 함수를 써서? 라운드하고 AVERAGEIFS라는걸 써면서 소쭘이요 둘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 하는거니깐 콤마 2쓰면 되겠네 아니다 소쭘이 한자리까지 나오네요 콤마 1이네 소쭘 둘째 자리에서 반 올리면서 소쭘이 한자리만 나오는거잖아요 그 결과가 콤마 1쓰면 되겠죠 그렇죠? 는 라운드 라운드 어떤 값을 계산해주고 1 써주면 되는거고 이때 이제 값에다가 AVERAGEIF를 쓰는데 AVERAGEIFS에다가 총점 총점이 평균을 구할거니깐 총점을 쓰고 그리고 학과가 다르다생물 다르다생물 이러면 생물이 아닌거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수학에서는 다르다를 너네다 놓고 대각선 긋잖아요 근데 키보드에는 없으니깐 작다 크다를 다르다라고 예식해요 그리고 전공이 크거나 같다 30 근데 크거나 같다 30도 다운패터 씁니다 조건은 다운패터 써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점은 2의 31부터 2의 40까지가 총점인가요? 학과는 뭐죠? B의 31부터 B의 40인가요? 전공은 C의 31부터 C의 40인가요? 이게 답이 되나? 한번 해볼까? 아 맞네 분석작업 1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작성하라고 써있네요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뭔가 정렬이 되어 있어있다 그랬잖아요 자 지점 이 지점이라는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고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돼요 본래는 블럭을 잡아서 정렬 대화상자 눌러가지고 지점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해주는 건데 항목이 하나였잖아요 항목이 하나일 때는 그냥 그 동네 가서 그 동네 가서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시면 돼요 단지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위아래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기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때는 여기다 클릭하고 정렬을 못해요 그때는 이걸 블럭 잡고 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정렬이 됐으니까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가성분석 부분합 부분합에 가서 지점을 기준으로 그룹화를 해야 되겠죠 지점을 기준으로 정렬한 이유가 그거니까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두가지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오케이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총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꿨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빼고 이거 빼고 확인 됐어요 그러면 자 그럼 이제 밑에 화살표가 있는데 지점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 필드는 같은 줄에 와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분합의 순서는 합계를 구하고 나서 나중에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계산한게 아래로 내려가고 나중에 계산한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마지막 두 줄은 안 봐도 돼요 정렬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망했을 때 망쳤을 때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고 모두 제거하시고 다시 이제 부분합이 와야 되겠죠 이때 합계를 계산하고 다시 뭐 이게 이게 있든 없든 간에 처음에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를 할 때는 두 번째를 할 때는 얘가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건 천지차이잖아요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기존에 계산한게 사라진다는 뜻이고 해지하고 계산을 해야 기존 거를 유지하고 또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어머 또 나왔네 자 이건 뭡니까 합계네요 철 대체 뭐 블럭 잡고 통합 첫 행 왼쪽 여는 들어가야 되고 합계 할 거니까 두고 참조에다가 1팀 거 추가 2팀 거 2팀인지 3팀인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만 체크되어 있으면 되죠 확인 끝났어요 분석 작업은 아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매크로 작업에 가서 금운동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런 썸 쓰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개발도구에 가서 B12번째 B12번째부터 여기다가 그리라고 돼 있네 개발도구 삽입 단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 이름은 뭐하라고요 합계 기록 확인 네 확인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자리에 와서 눈썸 괄호 열고 금운동 블록 잡아서 엔터 치고 자동시험에 치고 기록정지 아 여기 녹색점이 뜨는 이유는요 이상하게 숫자가 5개가 있는데 너는 왜 3개만 합계를 구하니 너 실수하는 거 아니냐 라는 뜻으로 녹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거는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엑셀은 지가 알아서 합계를 구하려면 분명히 저 5개 합계를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우리가 계산을 내는 합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녹색점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얘를 누르면 오케이 나왔고 글자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누르면 탁 합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에 뒤에 네 번째부터 열 번째 F 열 번째까지 여기는 노란색을 노란색을 이렇게 칠하는 건가요 최후의 색깔을 노랑으로 이렇게 칠하라는 거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예행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직사각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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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리는 건가요 그렇지 자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동근 직사각형을 알찍기 눌러서 그리고 여기다가 터시 자 이걸 클릭하면 색깔이 칠해지게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기록 확인 블록 잡아서 노랗게 칠하고 기록 좀 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색깔이 아까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르는 순간 오케이 노랗게 칠해졌네요 끝났네 뭐 자 예행연습을 하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매크로가요 개발도구여서 이건 연습을 하실때 꼭 가셔야 돼요 매크로 보안이 두번째 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 바꿔놓고 연습은 하세요 근데 실제 업무상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왜냐면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받으면 그 매크로가 내가 아는 사람이 보냈냐 그러면 물어봐야돼 야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몰라 그럼 나 안 열어 볼래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열어보시면 안 되잖아 아 그 매크로 우리 팀에서 만든건데 상관없어 열어도 돼 그러면 여시면 되고 매크로가 뻥하고 터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필기심에 나오는 용어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번째 거로 기본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차트 문제 볼까요 차트 문제 볼까요 지금 어머 뭐가 뭐가 지금 여섯 갠데 포도를 포도를 빼래 포도 포도를 빼래 포도를 빼래 포도를 어떻게 뺄까 고민해 봐야죠 자 여기 가시면 여기 가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구요 포도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행렬을 전환해서 포도를 빼고 제거하고 다시 행렬을 전환하면 포도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요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포도가 빠진 상태로 들어가죠 그렇죠 해결은 됐어요 어렵지 않게 해결은 됐어요 단백질 비타민 칼슘 그대로 있습니다 제목은 어디 가세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과 길별 영양소 그 다음에 축제목도 넣어야 되는데 세로각축 가로항목축 넣어줘야 되는데 축제목에 가서 가로항목축 세로 세로각축은 세로로 넣어줘야죠 영양소 영양소 가로열고 그램이네요 그 다음에 가로항목축은 과일명 영양소 가로열고 그램 영양소 여기는 과일명 축제목에 가면 가로항목축 세로항목축 세로각축 이때 얘를 가로로 쓸건지 얘를 세로로 쓸건지 나와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가로로 썼잖아요 가로로 쓰면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맞춤을 세로잖아요 세로 세로하고 세로형이 달라요 세로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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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우리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세로형으로 세로로 쓰면은 영어는 그냥 가로처럼 보여요 고개만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가로처럼 나열해서 쓰는거고 세로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시면은 그냥 이거로 하시면 돼 여기있는거로 이거로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되니까 1번 범위제거했고 2번 제목넣고 3번 축제목넣고 4번 얘를 최대 10으로 하래 최대 10 얘를 최대 10 10으로 그 다음에 주단위를 얼마로 2으로 이렇게 맞게 해 그 다음에 디자인에 와서 디자인에 와서 차트 스타일을 8 18 18번째 거로 8 16 17 18 19 20 아 18번이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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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이렇게 하려는데 차트 스타일에 가서 8개씩 돼있어 한줄에 18번째 거 이번 것도 뭐 불편함 없이 다 잘했네요 뭐 이번 것도 뭐 이번 것도 뭐 불편함 없이 다 잘했네요 이번 것도 뭐 불편함 없이 다 잘했네요 8 10 12 14